11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포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포 트리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에 변경이 가기 전에 작동하는 트리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냐면요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잖아요 인설드일 때 또는 업데이트 마찬가지죠 인설드일 때 그 값을 체크해서 그 값을 변경시켜서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실습사업 예제에서는요 이렇게 해보려구요 데이터가 입력될 때요 이름을요 홍길동이라는 홍땡땡 이렇게만 입력시키고 출생년도도 우리 단기년도로 입력을 시킬게요 단기년도는 서기년도에요 2333을 더하면 되요 실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죠 자 실습 3번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트리거를 만드는데요 트리거 이름은 TriggerChangeUserTBL로 하고요 비포 인설드, 인설드가 일어나기 전에 인설드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디있죠? 뉴 테이블에 있는 값을 우리가 낚아칠 수 있죠 자 그리고 OnUserTBL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왜 가능하냐면요 이거죠 이 그림이죠 인설드가 일어나면요 인설드의 값이요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뉴 테이블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뉴 테이블을 바꿔오려면 되요 그러면 뉴 테이블의 값이 들어가니까 실제 인설드 되는 데이터를 변경시켜서 입력이 가능한거죠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뉴 테이블 어디까지 했죠 자 유저 테이블 유저 테이블에 당연히 하고 ForEach로 그냥 써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료 뉴 테이블에 유저 네임이 있죠 여기다가 서브 스트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뉴 테이블에 유저 네임 콜론 뉴 테이블이죠 여기 유저 네임 열에다가 서브 스트링 뉴 테이블의 유저 네임에 1,1 뭐죠? 성만 남기고 땡땡 붙여가지고 여기다 다시 넣게 된 얘기죠 다시 여기 마찬가지죠 출생년도면 출생년도에 2333을 더해서 여기다 넣게 된 얘기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은 바로 작동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뉴 테이블이 인설드 되니까 변경된 값이 인설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실행해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행은 F5키로 하기로 했죠 이거 F5키 뉴 테이블의 값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인설드 해보죠 ABC라는 사람을 입력을 해보죠 입력을 하는데 인설드는 됐네요 그러면 인설드의 값을 확인해볼까요? 그렇죠 A땡 그리고 단기연대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요 특정 열에 대해서 변경됐을 때도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이번 트리거는요 After Update인데 오브하고 열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 이 열에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만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이름은 변경이 안되게끔 하고 싶어요 다른 건 변경이 돼도 그러면은 이 유저 네임에 대해서만 하고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거 뭐였죠? 이거 출력되고 실제 얘가 롤백이 됐죠? 그래서 실제 업데이트가 작동을 안 하겠죠? 물론 유저 네임에 대해서만 그렇겠죠?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볼까요? 업데이트를 ABC라는 사람을 아까 주소를 우주로 바꿀게요 이거는 바뀌어요, 그죠? 왜 잘 바뀌죠? 트리거 작동 안 하죠? 이제 얘에 대해서죠? 유저 네임에 대해서 바꿔볼게요 ABC를 무명씨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트리거 작동하죠? 유저 네임, 그래서 이름 변경 안됩니다 하고 실제 데이터는 롤백이 돼서 업데이트가 안됐을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트리거인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를 확인해보죠 470페이지입니다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는요 복합 뷰에 행을 삽입하거나 변경 삭제될 때 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실 복합 뷰에 우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뷰에서요 복합 뷰에는 인스테드가 안됐어야죠 복합 뷰가 뭐죠? 두 개 이상 테이블이 조인된 뷰가 복합 뷰죠 이 복합 뷰에는 인스테드가 안됐지만 이 복합 뷰를 통해서 인스테드를 시키고 싶다면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말 그대로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는요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는요 인스테드 오브 딜렛트는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날아가면 이 트리거만 작동하고 얘는 버려요 이름 그대로 인스테드 오브니까 얘네 대신에 이 트리거만 작동한다 얘네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로는 우리 시나리오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 지금 쇼핑몰 테이블 쓰고 있잖아요 유저테이블과 바이테이블인데 택배 회사를 가정해서 유저테이블과 바이테이블에 조합해서 택배 전송 뷰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들게요 그러면 사용자 이름과 실제 구매한 거에요 사용자 이름과 주소는 여기 있죠 구매한 내역은 여기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배송정보 뷰를 이 택배사에서 배달하는 분이 이걸 보면서 배달을 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가 배달을 갔는데요 이 배송 담당한 분한테 비회원이 회원이 아니에요 비회원이 잠깐 갔더니 저 회원 아닌데요 이것 좀 직접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배송 담당자는 이 뷰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먼저 회원 가입시켜야 되잖아요 회원 가입시키고 구매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지금 할 instead of trigger를 이 뷰에다가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면 이 뷰에다가 인설터 시키게끔 해요 그러면 실제 그 인설터는 버리고 회원 테이블의 회원 가입과 구매 테이블의 구매 내역 이렇게 나눠서 인설터가 되게끔 이 뷰에 instead of trigger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시 요약하면은 여기다가 트리거를 만들어서 배송 담당자는 여기다 인설터 하면 내부적으로 여기여기에 나눠서 인설터가 되게끔 그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실습 4번을 실행할게요 자, 우리 먼저 초기화 먼저 시키고 갈까요? 이번엔 초기화 시키고 아까 우리 바이 테이블 이런 거 다 삭제했으니까요 초기화 시키고 하죠 실습 4부터는 필요하니까 잘라내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안 하고요 초기화 시키는 건 먼저 익숙하시죠? 먼저 자, SQL DB 접속을 해제해야 돼요 접속은 다 해제하시고 먼저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하고 그러면 초기화 됐고요 다시 이제 SQL DB가 여기서 하죠 SQL DB 퀄레를 실행하면 되죠 다시 실행 자, 초기화가 완료됐습니다 자, SQL DB에서 새로운 워크시트 하나 열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4 같이 진행하죠 교재는 471페이지부터 할게요 먼저 배송정보뷰를 만들게요 배송정보뷰는 아까 말씀드렸지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을 해서 아이디, 이름, 그리고 제품정보, 가격, 주소 이런 걸 두 개를 조합해서 뷰를 하나 만들게요 v-underbar-deliver라는 뷰를 만들게요 당연히 잘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뷰를 조회하면 이렇게 뷰를 보고 지금 배송 담당자가 이 뷰를 접근해서 태블릿 PC를 보면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자, 그런데 인설트를 해볼까요 아까처럼 여기 인설트를 해볼까요 뷰에는 인설트를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 안 되죠? 복합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설트를 안 됩니다 메시지도 조인된 뷰에는 인설트를 안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트리거,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트리거에서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 그리고 인설트를 인원할 때 이렇게 하고, 방금 뷰 있죠? v-underbar-deliver-뷰에다가 장착할 거예요 그래서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는 뷰에 장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실제 인설트를 날라가면 인을 안쓰고 아까 인설트를 날라가면 어디에 됐죠? 우리 뉴 테이블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뉴 테이블에서 아까 아이디, 이름과 주소 실제 인설트를 이거 날릴 거예요 아이디, 이름, 그리고 주소 이 세 개는 어디예요? 아이디, 이름, 주소 주소, 주소 이 세 개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회원 테이블에 인설트를 시킬 거니까 뽑아서 유저 테이블에 인설트를 시키고 그런데 출생년도 이런 것까지는 안 알려줬죠? 그러면 출생년도는 난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뽕 넣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는 이용을 하고 회원 가입일은 오늘 날짜리니까 시스테이트로 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되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일반 사람이, 비회원이 길에서 저 이거 구매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구두랑 가격, 수량 이거는 어디예요? 여기서 아까 뉴 태블레 역시 구두, 가격, 수량이고 얘는 그냥 아이디 넘버는 넥스트 벨, 아까 시퀀스에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인서트를 시키면 이제 플스 데이터는 다 입력이 되니까 이 한 건이 여기랑 여기 회원도 가입되고 구매도 되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작동할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보죠 트리거를 해서 F key 눌러서 트리거가 잘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인서트 시켜볼까요 인서트 시켜서 보면 뷰에 인서트가 됐죠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에서 유저 테이블에 신동엽 이 사람 회원 가입이 됐죠 이런 건 없지만 회원 가입이 됐고 구매한 것도 확인해 볼까요 구매한 내용도 확인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도 인서트가 되고 여기도 인서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를 사용하면요 뷰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뷰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트리거 정보는요 유저 트리거 여기 시스템 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진 트리거 네임과 어떤 트리거인지 인스테드 오브인지 이런 게 쭉 나오죠 우리 전에 만들었던 건 초기화 시켜서 없어졌죠 그리고 트리거 소스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소스를 확인하시면 돼요 대신 얘가 다 대문자로 조여해야 돼요 이름을 대문자로 조여하시면 돼요 서퍼로 조여하면 이 트리거 소스 보이시죠 방금 만든 소스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접속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접속창 볼까요 접속창에 SQL DB에 트리거 있을 거예요 트리거 여기 있네요 트리거에 얘 있죠 여기 클릭하면 내용 보이죠 이렇게 해서 트리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삭제하는 것은 드롭 트리거인데요 꼭 트리거를 삭제하지 않고 트리거가 종속되어 있는 뷰 또는 테이블을 삭제해도 트리거도 한꺼번에 같이 삭제돼요 선택해서 뷰를 삭제해 볼게요 그럼 역시 트리거도 삭제가 돼 새로고침해 볼까요 없어졌죠 그래서 트리거를 삭제하고 뷰를 삭제 되지만 뷰를 삭제해도 따라 딸려 있는 트리거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트리거돼서 추가적으로도 볼까요 475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다중 트리거 다중 트리거는요 하나의 테이블에 동일한 트리거가 여러개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하나씩만 했는데 뭐 애프터 인솔트 트리거를 한 테이블에 여러개 부착할 수 있다 이게 다중 트리거에요 자 이번에는 중첩 트리거 보죠 중첩 트리거는요 트리거가 또 다른 트리거를 작동시키는게 중첩 트리거인데 이 예를 볼까요 이 그림 예를 보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그림 예를 보시면 자 우리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구매 테이블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한 것을 기록하겠죠 그럼 여기서 트리거를 만든거에요 인솔트 트리거인데 구매하면은 물품 테이블에서 하나를 빼야되잖아요 그럼 물품 테이블에서 하나를 감소시켜요 업데이트 시킬거에요 그럼 여기다가 업데이트 트리거를 또 만들어놔요 그러면 보세요 인솔트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당연히 트리거가 되니까 인솔트 트리거가 날아가고 업데이트가 날아가죠 업데이트가 날아가면 인솔트 트리거에서 업데이트가 날아가면 이게 인솔트니까 인솔트 트리거를 만들고 인솔트 트리거에서는 업데이트 커리 문을 날리고요 그럼 얘가 물품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트리거를 만들어놔요 그럼 이게 업데이트 물품이 하나 빠지면서 이번에는 배송 테이블에 배송 기록에 남기는거죠 배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물건을 구매만 하면 자동으로 트리거에서 물품 테이블에는 업데이트 되고 배송 테이블에는 배송할 물건이 인솔트 되고 요게 바로 중첩 트리거에요 한 번에 빵빵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되는거 중첩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습 부분을 통해서 방금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구매 테이블 물품 테이블 여기에는 주문 테이블은요 배송 테이블에 자동으로 일련번호가 들어가게끔 일련번호 시퀸스를 먼저 간단히 두개 만들죠 자 그리고 먼저 주문 테이블을 만들까요 구매테이블 구매테이블 구매테이블은 일련번호 구매번호랑 구매테이디 제품 그리고 구매한 개수 이걸 남길게요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품 테이블은 물품과 물품 남은 수량 이렇게 두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배송 테이블은 배송 일련번호랑 배송할 물건과 몇개 배송할지 이렇게 세개를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구매테이블 물품 테이블 배송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물품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세꺼 넣어놓을까요 사과, 배, 귤 이게 100개씩 현재 있는 상태에요 됐습니다 자 초기화가 다 됐네요 테이블 3개 준비됐고 아직 구매내역이랑 배송내역 없죠 물품에만 현재 100개씩 남아있는 상태에요 자 트리거 먼저 만들까요 물품 테이블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트리거 볼까요 자 이거는 어디다가 장착할까요 구매 테이블에 장착할거에요 구매 테이블에 인설트리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구매테이블 그죠 order tvl에 after insert 인설트리거 하면 어떤 내용을 코딩해야 될까요 물품 테이블에 제품을 하나 감소시키는 업데이트 시켜야겠죠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내용을 코딩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해도 되지만 트리거가 작동하는걸 확인하려고 트리거 오더 이거죠 이 테이블 작동하는걸 확인하려고 한거고 자 볼까요 뉴 테이블 맞죠 insert니까 뉴 테이블에 있는 order 개수를 어디다가요 현재 변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몇개를 했는지 또 하나 어떤 제품을 주문하는지 역시 변수에다가 뉴 테이블에서 가져오고요 그러다가 이 개수와 이 프로드 네임을 가지고 개수를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귤을 다섯개 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귤을 다섯개 빼야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 테이블 물품 테이블 있죠 product 테이블에서 그죠 product 테이블 업데이트 하는거죠 뭐죠 개수를 개수빼기 만약에 다섯개하면 다섯개 어떤거를 귤을 이렇게 업데이트 문을 작동시키게끔 트리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일단 만들어 놓죠 죄송합니다 F5를 눌러야죠 자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죠 자 트리거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 트리거를 만들까요 어디 물품 테이블에 부착해야겠죠 product 테이블이고 얘는 업데이트가 여기 일어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업데이트 트리거 업데이트 트리거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될까요 업데이트가 될까요 업데이트가 되면 배송 테이블에 새 배송 건수를 입력을 시켜야겠죠 어떤걸요 업데이트 된거를 그러면 주문 개수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요 주문 개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만약 100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old 값이잖아요 백에다가 만약에 바뀐건 new가 95에요 그럼 new죠 그러면 몇개가 배송된거죠 다섯개가 배송할거죠 그러니까 old 빼기 new하면 배송할 개수가 나온거죠 그 배송할 개수를 여기다가 insert 시키면 됩니다 코드 볼까요 역시 dpm에서 아웃하고 select new에서 프로네임에서 v under product name을 먼저 뽑아낼거요 그러니까 귤을 배송할거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old account 처음에 100개 있었죠 100개에다가 새로 업데이트 되는건 95였죠 아까 95 그러니까 5죠 죄송합니다 new 값은 5잖아요 5개를 업데이트 시키니까 아 아니네요 다시요 자 old는 100이죠 old는 100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고 95개로 업데이트 되고 나서 새로운거는 95죠 그러니까 100 100이 95는 새로운 배송될 개수에요 그럼 5개가 되겠죠 그럼 5개를 뽑아냈어요 그럼 얘를 insert 시키는거죠 귤을 5개 insert를 맞죠 제품 귤을 5개를 insert 시키면 배송 테이블에 insert가 됩니다 자 얘네 데이터 3개 다 확인해보죠 한번에 확인하면 그렇죠 데이터가 그대로 있죠 하나도 안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롤백이 성공 성공했지만 여기서 롤백이 되면 롤백 롤백 이렇게 처음까지 다 롤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이름을 돌려놓을까요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이거네요 이거죠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insert를 하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잘 되겠죠 잘 됐죠 확인해보면 다시 확인해보죠 그렇죠 데이터가 잘 저 배송 테이블 제품 테이블 저 빠졌고 주문 테이블 이렇게 해서 구매 테이블이죠 완전하게 중첩 트리그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 자 자 자 자 자 자